참사 참사부터 지금 한 대까지 오기야 뛰어차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시작 오기야 뛰어차 오이야디야 오기야차 밴돌이 가잠다 부딪히는 파도소리 참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립 저량도 하구나 오기야 뛰어차 오이야디야 오이야디야 오기야차 밴돌이 가잠다 광광한 해도중에 풍을 울리며 원포 기범으로 aggio 도라를 도라를 오 누나 오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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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비야차 밴돌이 가잠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낙조천 강에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도져라 달마디 가잔다 거기 아디여차 거기 아디여차 거기 아디여차 배돌이 가잔다 소정의 몸을 짓고 잠깐 좋을세 어디서 수성허정 나를 깨운다 오기아디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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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돌이 가잔다 장게발린 곳은 바라에 괴로운 그 흥불만 깜짝거린다 오기아디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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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돌이 가잔다 오기아디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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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이사봉이랄 곳이 있다네 오이야 디어차 오이야 디야 오이야 디야 차 뱃돌이 가잔다 밀물걸물 흔하들은 쇠모래 사장에 우리 님이 기꼬간 발자취대 어디 찾으리 오이야 디어차 오이야 디야 오이야 디야 뱃돌이 가잔다 이렇게 해가지고 뱃돌의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